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한 10분 정도에 걸쳐서 미래에 관한 얘기를 짧게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국회 미래교육연구원에 가입을 하면요. 매일 혹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미래에서 편지가 와요. 지금 이 편지는 제가 작년에 받았던 건데 30년 미래에서 보내온 편지 30년 후죠. 그래서 2050년에 보내온 편지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30년 전 대한민국 젊은이들 사이에 배틀그라운드라는 온라인 게임이 유명하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2050년 세상은 그 게임이 현실로 변했습니다. 협력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절저히 혼자 힘으로 생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미래는 너무 암울하죠. 각자 도생밖에 할 수 없는 사회다. 그러면 이 미래가 이렇게 결정되어 있는 걸까? 과연 우리는 오늘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게요. 지금 이게 앞으로 가나요? 이걸 누르면 뒤로 가는군요. 네. 오른쪽이 뛰네요. 여기에 지금 이제 미래 예측의 목적이라고 되는데 여러분 미래는 거기에서 기다린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오늘의 우리가 만들어간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에 결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오늘의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뭐 미래는 거기에 있다라고 한다면 아는 것이 무의미하겠죠. 왜냐하면 어떤 큰 불행한 일이 뭐 몇 년 몇 월 며칠에 닥친다. 그걸 피하기 위해서 아무리 내가 발버둥 쳐도 결국은 그대로다. 그렇다면 뭐하러 알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 오늘부터 사는 게 괜히 힘들잖아요. 그때 가서 알아서 닥치면 되는 거지.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미래를 알고자 하는 이유는 오늘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상당한 범위에서 미래를 바꿀 수 있다. 이러한 확신이 들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고 그 미래를 바꾸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미리 알고 있으면 우리는 거기에 적응해서 새롭게 또 변모해가는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미래학자 미래는 오지 않는다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봤더니 이런 말이 있어요. 미래학자 예측은 침팬지만 또 못하다. 그래서 주식하는 사람들도 그 얘기합니다. 침팬지에게 이 주식이 내일 오를 거라고 생각하느냐 내릴 거라고 생각하느냐 아무 거라도 누르게 하는데 일주일 동안 계속 눌러가지고 확률을 보면 뭐 분석가나 침팬지나 별 차이가 없답니다. 오히려 침팬지가 더 높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렵고 10년 전에 미래학자들이 한 얘기를 오늘 돌아다 보면 맞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10%도 안 돼요. 그래서 미래학자 예측은 침팬지 맛도 못하다. 이런 말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요. 교육 미래를 예측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더 나은 교육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의 교육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를 논하기 위해서 교육 미래를 예측해 보는 거죠. 만약에 그대로 잘못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2002년도에 미국 초등학교 깊이 읽기라는 책을 썼었는데 그 앞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대비를 철저히 하지 못하면 미국 초등교육처럼 망가지게 될 거다. 내가 이 책을 쓰는 이유는 미국을 통해서 미국을 본받자는 게 아니라 잘못된 점을 미리 알아서 오늘부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 가야 할 것인가를 얘기하기 위합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사회가 말을 잘 듣지 않고 안 되기 때문에 도도한 해류 흐름은 또 존재하긴 합니다. 그러나 안다면 일부 변화를 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미래를 예측할 때 지금 두 가지로 예측합니다. 하나는 요새 뉴노멀 그래가지고 원격 교육이 주를 이루고 대면 교육은 보조 역할을 할 거다. 이런 식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이 있고요. 저는 교육은 당분간 그렇게 가기는 어렵다. 결국은 대면 교육이 주를 이루지만 다만 에주테크가 발달해 있기 때문에 그 에주테크라는 옷을 입고 교사가 초능력을 발휘하듯이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고 이 좁은 공간에서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고 수업을 하지만 이 학생들이 전 세계에 있는 학생들과 한 장면에서 만날 수 있죠. 서울에 있는 선생님이 그 수업 시간에 흑산도에 있는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부르고 또 광주광역시에 있는 학생을 부르고 해가지고 함께 만나서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고요. 또 그 장면 속에서 예를 들면 이 달인 비전의 회장님의 대표님의 아이디어가 너무 뛰어나다. 그러면 달인 비전 대표님께서 앞에 짱 나타나가지고 학생들에게 내가 꿈꾸는 교육의 모습은요. 이렇게 우리는 나 혼자 수업하는 게 아니라 또 하바드에 있는 어떤 교수가 너무 그 수업을 잘했다면 그 5분짜리 동영상 가져와서 학생들에게 보여주면서 즉 내 수업 시간에 전 세계 뛰어난 석학들도 다 등장하고요. 현실 세계 속에서 뛰어난 선생님들도 등장하고요. 뭐 우리 사회의 실제로 도지사도 올 수도 있는 거죠. 내가 네트워킹만 되어 있으면 더군다나 다른 지역의 학생들까지 함께 가는 이러한 슈퍼맨과 같은 수업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역시 핵심은 인간 교사가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AI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이 AI, Artificial Intelligence는 아직까지는 AGI 수준까지는 못 갔습니다. AGI는 뭐냐? GA, General Artificial Intelligence 혹은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하는데요. 우리 인간처럼 자연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고 멀티태스킹이 가능한 거죠. 이렇게 하다가 또 누구하고 이렇게 얘기도 나눌 수 있고 또 다른 것도 할 수 있고 이러한 정도의 AI가 되지 않는 한은 역시 인간과 대화를 나누면서 아이들에게 AI가 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학습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어려운 게 선생님들이 동기부여하는 거잖아요.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들에게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는가 설명하고 아이들이 감동을 받아서 아, 선생님 저 그거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AI는 그건 할 수 없어요. 이미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는 아이들을 AI가 더 효과적으로 이끌어갈 수는 있지만 공부하기 싫어하는 애들을 이끌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는 인간 교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딴 데가 있는 애들 일단 너 이리 와. 와서 앉아서 누르면서 지금 뭐가 힘드니? 왜 그렇게 하기 싫을까? 선생님도 하기 싫을 때는 근데 나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한번 해볼까? 네가 지금 안 한다면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지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학습 동기를 갖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 교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꿈꾸는 교육의 모습은 지금 말하는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래요? 지금 하이브리드 인스트럭션 그것은 온라인상으로 주로 수업을 하고 종종 한번 교사를 만나는 게 이게 하이브리드 인스트럭션이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 오히려 그게 아니라 스마트 플러스 아날로그 아날로그가 핵심이 되지만 교사가 스마트 기기에 모든 옷을 입고서 저 능력을 발휘하면서 훨씬 재밌게 아이들과 더불어서 세상을 여행하는 것 그리고 오전 수업이 끝나면 오후에는 현실 세계로 나가서 직접 그 현실 세계의 상황 속에서 미래 직업이 뭔지도 배우고 성인 멘트에게서 삶이란 게 뭔지도 배우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오전에는 교실이라는 가상 공간에서 오후에는 현실 상황 속에 가서 직접 필요한 역량을 갖추는 이런 것을 저는 스마트 로그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러면 지금 말하는 우리가 하이브리드 인스트럭션 아니면 요새 뭐라고 하나요? 블렌디드 러닝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블렌디드 러닝도 아이들이 혼자서 인터넷 보고 선생님 동영상 보면서 혼자 공부하다가 해보니까 효과가 잘 안 나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직접 선생님 얼굴을 보자. 그러니까 그래도 핵심은 인터넷 온라인입니다. 그러나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게 아니다. 교육은 당분간 AGI가 나오기 전까지는 인간 교사와 더불어서 다만 인간 교사가 AI의 도움을 받는데 그래서 AI란 표현을 쓰지 않고요. AI란 표현은 1956년에 나온 말입니다. 그때 똑같이 나온 말이 IA가 있어요. Artificial Intelligence 혹은 No No Intelligence Augmentation 아니면 Intelligence Amplification 그래서 인간이 여러분들 그 뭐 영화 보면은 슈퍼맨이 딱 옷 입으면 쫙 날아갈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요새 뭐 그 옷 입으면 막 여러 가지 능력 하잖아요. 교사가 이 에주테크의 역량을 총동원해가지고 또 요새 VR도 있죠. 우리가 그 안경을 쓰면 눈앞에 심장이 보이고 막 심장 이렇게 올려볼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지금 다리매에서는 보니까 4차원 그러니까 그 4D 해가지고 하면 아이들이 그걸 끼고 있으면은 그 상황 속에서 직접 뉴욕 상황으로 뛰어들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선생님하고 같이 학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래 예측의 본질은 우리는 미래가 이렇게 될 것 할 때 미래에 관한 얘기라고 착각하는데요. 제가 봤더니 미래에 관한 얘기가 아니었어요. 이 저자는 이렇게 합니다. 미래 예측은 미래에 대한 것이 아니라 현재를 대상으로 하는 학술적 상업적 심지어 정치적 행위다. 왜 그래요?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면 그 순간 오늘의 예산을 어디에다 어떻게 써야 될지 교육시설은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이런 게 결정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블렌디드 러닝이나 하이브리드 인스트럭션이 미래 뉴 노멀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교사 별로 뽑을 필요 없어요. 오히려 VR 많이 사고요. 장비 많이 깔고요. 뭐 이런 쪽으로 가야죠. 그러나 만약에 제가 주장하듯이 아직까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스말로그 형이 돼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사를 더 뽑아야 되고요. 교사를 훈련시킬 때도 이제 이 교사가 에주테크 도사가 돼야죠. 자유자재로 그때그때 누구든지 소통해서 불러내고 또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교사는 사회와 네트워킹 속에서 아이들이 오후에는 무엇을 어디 가서 어떻게 배울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해주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미래에 관한 얘기를 제가 짧게 드렸는데요. 미래 그러면 미래에 관한 게 아니라 오늘에 관한 정치적이고 학술적이고 상업적인 거다. 그래서 에주테크 기업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종종 죄송하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블렌디드 러닝이나 하이브리드 인스트럭션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해요. 그래야 모든 것이 다 자기들 위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그분들에게 오히려 인간 친화적인 아예의 접근을 하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그 기기가 인간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인간 교사들이 자기의 역량을 앰플리파이 확장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사 친화적이고 학생 친화적인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는다면 훨씬 더 현장 교사들에게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교사들이 즐거워하면서 역량을 발휘할 것이다. 이게 제가 주장하는 미래 에주테크가 나가야 될 방향이고 미래 교육이 나가야 될 방향이고 또 하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할 때 할 얘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만 하고 미래에 관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주로 제가 에주테크 초점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래에 관한 것은 지금 있는 것처럼 코로나 급속한 기술발전 그래서 이 외부 사회가 변하기 때문에 학교 교육 내용과 방법 제도 정책을 그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도 생각을 하나 해야 돼요. 그러나 더 적극적으로는 그러한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술발전이 가져올 사회 변화에 적합한 사회 구성원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걸 위해서 학교는 어떻게 변화해야 될 거냐. 여기가 있는데요. 한 발 더 나가야 합니다. 결국 미래는 오늘의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바람직한 미래는 무엇인가. 더불어 함께 행복한 사회를 우리가 그려주고요. 그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오늘의 교육자들은 학생들과 더불어서 그 미래를 구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함께 직접 미래 구현에도 동참하고요. 이 아이들이 그러한 미래를 만드는 데 필요한 역량을 어떻게 길러가도록 도울 것인가. 이게 미래 교육이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관한 얘기를 일단 1달락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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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